아, 이 순간 얼마나 떨릴까. 매달 결정보다 더 떨릴 것 같아요.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이거 1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끊기면 그런 줄 아세요.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. It's feeling like your life depends on it. Come on! 화이팅! 이 순간이 진짜 순간이, 순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 같아요. 오, 중국 선수. 중국 선수가 좀 더 빨라 같아요. 중국 선수 26.04. 중국 선수 26.22. 한국 선수 6.10.26. 중국, 러시아! 중국, 러시아! 러시아가 있는 곳까지... 러시아가 결승하겠다. 러시아 선수ific할게요. 감사합니다.